지금부터 Node.js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de.js 낯설지 않아요? 어렵게 느껴지죠? 그 전에 익숙한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웹브라우저에 익숙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는 웹사이트, 웹페이지,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걸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웹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예를 들면 제목을 표시한다, 목록을 표시한다, 링크를 표시한다 이러한 기능들 중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을 어떤 컴퓨터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HTML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호출함으로써 우리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Node.js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Node.js 홈페이지에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것인데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말로 부를 수 있지만 Node.js 런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설치해서 실행시킬 거예요 만약에 Node.js 런타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치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JavaScript라는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Node.js 런타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호출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Node.js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Node.js 런타임을 각자의 운영체제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시에는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는 JavaScript라는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Node.js 런타임을 실행시키는 걸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Node.js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다음 수업을 통해서 각자의 운영체제별로 Node.js 런타임을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